자취령의 전략지점 자취령은 다양한 중화기를 갖춘 실험용 전쟁기계입니다 그걸로 함대를 괴멸시키려는 거야 함선들이 없으면 황제가 자취령을 유지할 수 없을 테니 제거할 방법은? 크산토스에는 최신 방어장갑이 장착되어 있어 직접 공격이 안 통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각계격파해 비활성화시키면 놈도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크산토스는 수리 중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리를 할 땐 안전한 곳으로 퇴각할 겁니다 놈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수리 중인 크산토스를 공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 결국은 나 말고 누가 하겠어? 참혹한 격전 끝에 마침내 자취령군은 바도나를 침공한 프로토스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인류의 수호자 다수가 자취령과 연합해 싸웠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수호자가 황제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류되어 있던 데이베스 장군은 탈출에 성공했고 자취령은 장군의 행방을 제거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취령군은 장군의 행방을 제거 수호자 다수인이시아 아멘 그 산토스는 현재 이 지점에 있습니다 노바 호노 제동님이 병력을 전투순양함 근처에 배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수호자의 교신을 다시 엿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이동할 준비를 해라 그 테라스님을 죽인 살인자를 섬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명령대로 간설놈은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장군님 손님이 온 것 같습니다 전에 탈출했던 그 유령입니다 그러는 줄 알았지 우리가 처리한다 상황은? 뭔 일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간설놈은 준비 완료 인간이 다름없습니다 일단 이중 당시 뇌의 어되이 유리 이루어 는 밑에 충분히 부쳐 방하신 거죠? 나에게 손을 contin edeайте 변함이 Created from the 크기 다음은 도움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스캔 결과, 크산토스가 고루건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받아칠 준비를 하십시오. 크산토스가 화염방사기와 관통렬건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포장볼을 사라지시 contenu. altoSA기. 유리가에 있는 종류의 타격을 하네요. 위로의 탈리월들들은 설치하는 적으로 이동을残습니다. 우선 탈리월들들은 시작합니다. 정렬거리가 능력이 afu. 푸고를 부끄러워하는 보수에 대한 운수 pretens Gem과 배치. 자, 알겠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함께.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고급고가 부족합니다. 돌아와 수리를 받아. 화력을 보강하여 다시 공격합니다. 크산토스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아. 하지만 공격을 하려면 먼저 크산토스까지의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살롱은 준비 완료. 명령대로.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살롱은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죠? 간판 붙어볼까요? 노바, 여기는 히페리오. 우린 지금 크산토스를 지키는 수호자 병력을 공격하려고 준비 중이오. 파티에 빠질 수는 없죠. 지원 병력을 내리고 합류하겠습니다. 나의 전반기능은 공격이 될 것입니다. essa, 변살롱은 시평가 될 수 있습니다. 팀의 전반기능은 공격이 될 것입니다. 목번호는 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공격을 하는 위험이나 핵봉이 개발을 Projekt에 모아지기 때문에 пыт게 나십시요. 오늘 예정분의 공격을 하려면 반성에 fi게 remind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orte가 직원분을 동선을 발을 보입니다. 뱉는 여기 있는 여러 곳의 전체 공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투를 포함하여 가있다. 제자리아이 스토리아이 스토리인 공격을 지켜줍니다. 스포츠의 방안에 도전하는 uns 때문이다! 열심히 해당할 공격력이. 공격전자 2차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방금 해내줘. 너는 버틸 수 없겠어. 지금 퇴각하는 중이야. 데이비스가 카산토스를 자체정 호르몬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놈들이 제공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스마스 전투기를 출격하십시오. 막걸려 이동시키는 신속도를 앞둔 수 있습니다. 이동시키는 시설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는 전투자체는 전투자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탄력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투자체는 전투자체를 부천하십시오. 그렇다면 전투자체를 전투하십시오. 거대한 낙지에 맞춰서 도착하십시오. 온전히 비어가면서 올라가서 발전한 차량과 맞춰가면 partners의 재단으로 기능을 잃어버린다. 수도권 간격으로 부족한 경험입니다. 병력을 가득하고 있는 곳으로 비하다가 그 도루가 길을 가득을 놓고 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네요. 실력은 동그랗게가 stupid에 안 날로뒤한다고 해요! 해석 공격이 있겠죠? 한명으로 부족하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력을 시작합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상황은? 프로다구 끼래요. 에잇! 깜찍! 그릇만 붙어볼게, 송이. 건설러원 준비 완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함선을 이끌고 크산토스를 다시 한 번 공격하러 가는 중이야. 원한다면 합류하시옵니다. 건설러원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큰 놈입니다. 종룡을 시작합니다. 미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큰 놈을 추하합니다. 끝난 일이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계속 하세요! 손상된 휴대용은 복구할 시간이 필요하고 잠시 물러나겠소, 노마 이번엔 어찌하겠지?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경고, 공격이 조사하기는 없으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이 진정합니다. 공격이 진정합니다. 고기와 경고, 공격이 진정합니다. 공격이 진정합니다. 이넘기 위한 대단한 문설들은 동물에게 결정한 사업에서 사업을 rah상하는 принадлеж입니다. 한가원을 공격하는 수리아들은 경기장에 보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정의의 한개가 되었습니다. 서점에게 등장하는 서류를ından 다시 확보하십시오. 그릇을 비용할 때 군격력의 가능성을 배달한 것입니다. 그릇을 비용하십시오. 한가원에 따라 대단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프로답게... 핵공격이 강지되었습니다. 당장 공격을 개시하라! 알레리아는 자기 아버지의 함대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크사토스가 공격 목표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노바. 어디 가실지 모바죠? 전투 자체에 도착하는 점권이 확률u. 우린 회전esten 해냈다. 여기서 살펴보는 등이 부족하니 가지냐로 정해져요. admir서 과연 사령관은 무언가 필요합니다. 바람됩니다. 어린이 생명은 쫄깃하니 좌석이 높아진 것 같지만 지속적인 쪽으로 연구하여 오르지만 국가가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집사로 전공을 지켜보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 자격증을 전하는 아홉 대파를 환불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개세를 돌리지 않는다. 선거 일정은 나를 하는 게임을 고정할 수 있으며 잔잔한 기지를 받아야 할 세계를 잃은가가 된다. 일정은 나의 자격증을 받거나 기증을 받는다. 그래서 이쁘던 우리아홉교를 받는다. 우이소의 혜택은 현실과 사격증을 잃은 정보이 오후입니다. 주사한의 자격증을 끌고 있는 분들과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2, 모드, 실력으로 정해졌습니다. 목표 2,кой, 종합본이 동물원으로 명령을 살고 있습니다. 목표 2,5m, 생활 시설. 목표 2,5m, 알겠습니다. 욕해 부족한 기관. 우선 남을 수도 있도록 하십시오. 자, 배우는 오늘로 나무가 투척할 수 있기를 원하십시오. 도망진 못 참고. 그 적은 장빙에 방문하지 않는다. 전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적은 우리를 내려놓고, 그 적은 방문을 인해서 방문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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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비스의 병력은 자치령 함선을 또 한 개 파괴했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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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rcise 걸 뛰 faced 쥐Bo Import 아아! 아아! 이렇게 여전히 중이가 너무 불ap 아아! 무기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강림에서 숨간다구요. 일팀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싹쓸어버릴 시간입니다. 잘 들립니다. 포스트가 부족합니다. 포스트가 부족합니다. 포스트가 부족합니다. 포스트가 부족하기. 전혀 끊어지게. 오늘의 중앙이었습니다. 포스트가 부족합니다. 경기도 루시스 파트너가에게 짓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트너의 부족함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표 달걀에 도착하십시오. 이동 중입니다. 경고. 뭐니, 저요? 준비 끝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오르곤을 향해 이동하라! 크산토스가 공격 목표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노바.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바. 반설러완 준비 완료! 반설러완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풀어다 할게.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반설러완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노화가 새 불빨리! 남은 적은! 남은 적은! 남은 적은! 남은 적은! 남은 적은! 남은 적은! 난발이! 난발이! 우리 throw! 남은 적은! 바로 동시에 잡으러! 남은 적은! 나! 위- 짜! 도움말이 부족합니다. 이번엔 못살겠지.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여기는 호노제도. 내 함선인 전선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어. 이제 이동할 것입니다. 기존 공격을 안으로 보석하구요. 승희는 실패. 참고를 드디어 전선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오시스에 전해졌습니다. 우지된 여언을 한다는 것을 던지게 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지지와 공격받고 있습니다. 즉 바지게 전 방문이 소활됩니다. 우선 최초의 답변과 성장합니다. 고퇴하십시오. 이동하라! 크사토스가 공격 목표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노바. 명령대로. 움직여볼까요? 듣고 있습니다. 주워봐라. 출동 경기 와요. 이왕이 이동하십시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움직여볼까요? 알겠습니다. 범위만의 국들은 전환하지 않습니다. 전환을 지개나는 동전입니다. 도대체, 경기가 소중한 발견했습니다. 지금 기준의 실행 발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목을 지켜줍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dispersed 바위에 적극적으로 서로 석지하는 마음은 아니다. 이 바위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적용하십시오. 저는 누가 여기와 이거. 오늘 딱 걸렸어. 비페리온 이동 중, 다시 전투를 펼칠 준비가 됐어. 다 덜 풀었지. 알겠습니다. 툴툴 목표 달성. 결국 여기까지 오다. 넌 훌륭한 군인이다, 노바. 하지만 나 역시 마찬가지다. 노바, 크산토스가 변신 중입니다. 이 전투모드는 저도 모르는 기밀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변신할지 감이 안오는군요. 스완에게 연락드려. 다음선 수리해야겠나? 듣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목표 확인. 상황은?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확인했습니다. 예비 병력을 투입하라. 이 유령과 끝장을 보자. 경력이 더 필요하니, 오늘 우리가 패배하며 자치력을 잃게 된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반드시 헤르즈요. 경력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경력이 부족합니다. вс Every move zaprocess. school wysaktors bug. 중1rmavais gönd Mechanism. 1권 우승을 이끌어라! 6권 우승을 이끌어라! 4권 우승을 이끌어라! 링크 마저 봉사 블러드 전체처럼 운이냐! 모든 건 아까 처음으로 멈추전 CHRIST. 물론 군대를 이끌어라! 지금 도매해서 계속 된다는 것은 still possible! 뤠네네네네네! 저쪽 .. 철장에서 사로드가 이 세일을 이끌어라! 여기 전 세계 calling. 자, 끝까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목표 확인. 여기는 로마! 병력대로 상황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목표 1, 2시, 1시, 3시, 1시, 3시, 2시, 5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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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3시, 4시. 미성해집니다 명격대로 끝났습니다 스캔 결과 일부 승무원들이 무상을 입은 걸로 나오지만 데이비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채널이 너무 혼잡합니다 추락 이후 데이비스의 교신 내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악된 그녀의 좌표를 보내줘 내가 직접 찾겠어 그렇죠 명령대로 노베모테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난 네 가족과 알고 지낸다 그때는 우리 모두 하나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같은 편인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데이비스가 바로 앞에 있을 겁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좋아 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네가 여기 온 이유를 안다 넌 지금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게 뭔지 아 아나 날 죽이면 너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라 난 여기까지만 말하겠다 불어답기 지옥에나 가버려 노바 대체 무슨 짓을 네 네 오케이 쉴이